포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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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쿠, 무슨 일이야? 나 이제 집에 가려던 참인데 너희가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내가 멋진 미끄럼틀을 만들어줄게 우와, 진짜 많이 모았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군 열심히 공사장에서 일해야지 얘들아 이제 공사 시작하자 부릉부릉부릉 영차 영차 으챠챠챠챠챠챠챠 자, 잡는다 조금 무거울거야 우라챠챠챠챠 영차 영차 난 이것만 위에 올려두고 점심 먹으러 가야지 쭉쭉쭉 쭉쭉쭉쭉쭉 어디로 올라가는거지? 저 높이 올리려나봐 쭉쭉쭉쭉쭉쭉 우와 진짜 높이 올라갔어 파워크레인 봐 진짜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지? 그러게 말이야 난 저렇게 높은 곳 한번 올라가보는게 소원인데 그럼 우리 파워크레인한테 한번 높이 올려달라고 부탁해볼까? 파워크레인 저기 나 저기 위에 한 번만 올라가보고 싶은데 우리 좀 잠깐 올려주면 안돼? 그런거라면 어렵지 않지 좋아 여기 타 예 야호 신난다 더 탈사람 없어? 네 우와 파워크레인 힘 진짜 세다 쭉 히히 다 왔어 얘들아 안녕 우와 정상이다 우와 나 5시 되면 퇴근해야 하니까 조금 이따가 불러 알았어 고마워 파워크레인 우와 여기 경치 봐 진짜 멋있다 난 막상 올라오니까 조금 무서운 것 같아 여기서 공포증 있나 봐 가자 얘들아 이제 다 놀았어? 이제 일터로 돌아올 시간이야 조금만 조금만 딱 5분만 더 놀다 내려갈게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응? 무슨 일이야 포크레인? 저쪽 건물에 너의 도움이 필요하대 조금 빨리 와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도와줄 수 있어? 물론이지 자 어서 가자 이쪽이야 이쪽 어서와 이제 곧 해가 질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가야지 얘들아 퇴근할 시간이야 모두 집으로 돌아가자 내일 봐 바 바 오? 타워크레인은 어디 간거지?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우리 좀 내려줘 오 저기 다른 크레인이 있어 얘들아 우리 좀 도와줘 너희들 왜 거기 있는 거야? 언제 그쪽으로 올라갔어 잠시만 기다려봐 오 얘들아 아무래도 너무 높아서 안되겠어 파워크레인은 다른 마을에 봉사를 도와주러 간 거 같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집에 가야 하는데 단이한테 도움을 좀 요청해야 할 것 같아 알았어 내가 단이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올게 단이 단이 어 포크 무슨 일이야? 나 이제 집에 가려던 참인데 단이 저기 봐 친구들이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못 내려오고 있어 단이의 도움이 필요해 오 이런 이런 친구들이 위험에 처했잖아 걱정마 얘들아 내가 곧 내려올 수 있게 해줄게 아띠들 단이를 따라해봐 눈을 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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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서 볼까? 이 키친타올 심과 종이 잡채만 있으면 구할 수 있다고 등장비들아 조금만 기다려 너희가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내가 멋진 미끄럼틀을 만들어줄게 먼저 키친타올 심이나 휴지 심을 반으로 잘라줄게 큰 가위를 사용할 때는 위험하니까 우리 친구들은 꼭 부모님이랑 함께 해야해 종이 접시도 마찬가지로 반으로 잘라줄 거야 그리고 가운데를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주고 여기에 가위로 칼집을 내줄게 안쪽으로 접힐 수 있게 말이야 먼저 회전 미끄럼틀을 만들어볼까? 예이 대형 키친타올 심에 빗금을 주고 잘라준 종이 접시 반을 이렇게 붙여줄 거야 테이프를 이용해서 둘러준 다음 미끄럼틀처럼 경사가 지도록 둘러서 이렇게 색접새들을 연결해서 더 길게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글루건이나 목공용 풀을 이용해서 이제 키친타올 심을 벽에 붙여줘야지 꼬마 종장비 자동차들이 무서워할 수 있으니까 완만하게 안이가 경사를 만들어줄게 짠 찾으고 우와 단이 이게 뭐야? 너희들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 미끄럼틀이지 그리고 친구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이렇게 안전장치도 만들어줘야지 이제 회전 미끄럼틀 타워도 완성됐어 곧 내려올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여기에 붙여줄게 우와 드디어 완성했다 우와 단이 진짜 고마워 우린 오늘 집에 못 돌아갔는지 알았지 뭐야? 그럼 한번 내려가 볼까? 우와 이거 진짜 재밌다 우와 어지러워 안전하게 웹 China 마치놀이 오던 것 같다 fook 꼬림 진짜 재밌어 나 한 번 더 타고 싶은데 우리가 위에서 엄청 대단한 걸 발견했단 말이야 엄청 대단한 거? 그게 뭔데? 초콜릿 더미를 발견했어 맛있는 젤리랑 사탕도 가득가득 했다고 뭐? 초콜릿 더미? 안 그래도 단이 너무 달콤한 거 먹고 싶었는데 어떡하지? 단이 조금만 조금만 가져가자 알겠어 미끄럼틀을 이용하면 빨리 신속하게 초콜릿을 나를 수 있을 거야 너희들 얼른 도와줘 정말 초콜릿 더미가 가득하잖아 맛있겠다 얘들아 밑에서 받아줘 준비됐어 단이 그럼 내려보낸다 우와 초콜릿이 쏟아진다 초콜릿이 쏙 들어가고 있어 단이 초콜릿 가득 실었어 저쪽에는 과자도 있어 과자도 알겠어 우와 여기 과자 좀 봐 진짜 맛있겠다 얘들아 모두 받을 준비됐지? 예 여기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 같은데? 단이가 좋아하는 옥수수 과자도 우와 우와 진짜 많이 모았다 아띠들 이렇게 키친타올 심과 색종이 접시로 만든 미끄럼틀 어때? 빠른 속도로 간직도 가득가득 모으고 꼬마 중장비 자동차들도 구할 수 있었어 이제 모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겠지? 얘들아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 바바이 아띠들 단이 유치원의 활동을 따라해보고 태그와 함께 올려줘 단이가 모두 찾아볼게 땡